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2022학년도입니다. 해서 현재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한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 써있죠?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현재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1학년도를 준비하시는 거고 내년도 수능, 그렇죠?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사회탐구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교육과정이 통합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과학탐구, 즉 이과 친구들이 문과 감옥, 사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회탐구 감옥이 총 9개 감옥이 있는데 그 9개 감옥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반사회군에는 3개의 감옥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가 있고요. 이 정치와 법을 이제 우린 법정,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죠. 법과 정치. 다음, 윤리군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있고요. 지리군에는 한국지리랑 세계지리가 있습니다. 역사군에는, 어디 갔어? 역사군에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있죠. 나와라. 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만 색깔이 다르냐고요? 제가 사랑하는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9개 과목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 과목, 제가 담당하지 않는 과목, 그리고 제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또는 학원 현장에서 아이들이 왜 동아시아사로 바꿨어? 왜 세계사 선택했어?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 앞에 과목들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2021학년도,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 9월 달에 받던 평가원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선택과목 응시자 자체가 사탐이 53%, 과탐이 45%입니다. 그래서 이과학생들이 이만큼, 문과학생들이 이만큼이고 직업탐구가 이제 2% 정도 되죠. 그렇다면 이 사회탐구 안에 있는 9개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떠한지 한번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앞 보시면 생활과 윤리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회문화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서 거의 뭐 11만 9천명, 11만 5천명인데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제일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과목이 사문과 생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왜 생윤과 사문이 선택자 수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이 과목을 제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한테 공부의 양이 적습니다. 공부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객관화된 수치로만 따져도 공부의 양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공부할 양이 가장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공부의 양이 적으니까 나중에 사탐을 이렇게 몰아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좀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공부의 양이 적다라고 하니까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많은 선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리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과목이었고 제가 예전에 아이고 침켰죠? 제가 예전에 선택할 때만 해도 한국지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조금 이제 줄어드는 수세고요. 그 다음 세계지리 해서 여기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지리군 그 다음이 윤리와 사상 그런 다음에 정치화법과 동아시아사가 비슷비슷합니다. 정법이 이제 2만 2천 9... 뭐 2만 2천 명 정도 2만 3천 명 뭐 동아시아사도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사 저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하는데 요만큼만 많이 해 재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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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 같은 경우는 1%에요 1% 5,478명 전국에서 그래서 경제는 진짜 내가 경제에 엄청난 특출한 재능이 있다 무슨 경제 무슨 경시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가서 입상할 정도가 된다 그런 친구들 그 모집군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제는 웬만하면 선택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모집단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실 부분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이 9개 과목을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양이 적다고 하니까 생활고위를 해볼까? 아니면 삶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자가 많은 것이 과연 유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택자가 많은 것이 과연 유리할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단원컨대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모집단이 크죠. 그래서 등급을 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역대 6평, 9평,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만 놓고 봤을 때도 만점자가 1등급을 받고 안 받고를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과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 많으면은 선택자가 많으면은 그 안에서 뭐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 거고요. 선택자가 적으면은 그 안에서 또 뭐 비율이 나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으나 접근성에 있어서는 선택자가 많은 게 공부하기는 편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자 아까 전에 봤던 생활과의 윤리나 사회문화나 한국지리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문제라든가 어떤 참고서나 이런 거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출판하시는 교재가 아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자 수가 많은 게 공부할 때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공부의 양이 가장 많은 것과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판단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탐구 과목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국어, 영어, 수학하고 남는 시간에 탐구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요. 탐구 과목은 약간의 힐링 과목이자 아니면 자투리 시간이나 아니면 국영수 메인 과목에 따라오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시간 배정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고 하면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나눠서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의 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공부의 양이 많으면 일단 아우, 이거 언제 할 거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볼게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사 세계사 많아요. 많습니다. 전 세계 역사 다 배워요. 다! 전 세계 아프리카, 인도, 일본, 중국, 아메리카 다 배웁니다. 다음, 정치화법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쓰는 건가? 제가 수학을 포기한 지 꽤나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수학을 자, 파이팅! 자, 그래서 세계사랑 정법이 비슷비슷하고요. 다음, 동아시아사가 그 다음 그리고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이 다 들어갑니다. 지리군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고 이제 가장 공부 양이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랑 여기는 생활과 윤리가 공부 양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목의 특성을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작년에 사회문화를 했다가 아,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동사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실제 여기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도표 문제가 그렇게 어렵대요. 도표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뭐 찾아보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높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라고들 합니다. 이건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고 아이들한테 종합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고력 이건 뭔가 도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생각해가지고 뭔가 유형이 굉장히 뭐 유형별로 뭐가 있다면서요.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사회문화를 아, 공부 양이 적대 라고 섣불리 접근했다가 크게 이제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 꼭 정리를 해두시고 생활과의 윤리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옳은 것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바르게 사는 것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의 생활과 윤리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윤리라든가 어떤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국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 지문 안에서 뭔가 국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그 언어 해석 능력이라든가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생활과 윤리도 생각보다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세계사랑 극과 극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세계사는 개념의 양이 많아요. 제가 법과 정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세계사는 개념의 양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격사를 다 해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이름들도 나옵니다. 에마누엘레 2세 알아요? 누구냐? 누구야? 몰라. 근데 그런 이름들이 어느정도 익숙해지려면 개념을 굉장히 탄탄하게 봐야 되는데 개념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양이 많으니까. 개념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요?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개념을 탄탄하게 해내면 뒤로 갈수록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 세계사는요. 크게 공부를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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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의 도표 문제 같은 경우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유형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뭔가 어떤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달하는 입장에서의 말씀이었고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는 동아시아 세계사는 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아니 내년부터 이과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할 수 있대요. 보통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하면 큰일 났네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러면 이과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문과생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결론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하기 나름이고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과학생들이 그렇다면 사탐 감옥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하겠느냐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이과학생이라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이과학생인데 내가 이번에는 변형된 이런 정책 때문에 그럼 사탐 뭐 선택하지? 뭐부터 선택할래요? 공부 양이 적은 거 이쪽으로 몰리겠죠.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난 이과지만 역사 드라마나 역사 너무 좋아해 그럼 역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시사적인 정치 얘기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법 체제, 제도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있어. 법정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만약에 이과학생인데 사탐 감옥을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완전 최상위권 학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중상위권이나 이런 중위권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리군이나 윤리군으로 갈 또는 사회문화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학생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 하면은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때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요. 그렇다고 이과학생들이 들어온다고 내 등급이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선택자 수가 늘어나는 건 맞겠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사탐 감옥이 53% 정도 됐잖아요. 그게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아마 사탐이 더 많아질 거예요. 다음 네 번째 그렇다면 이과생이 사탐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과목이 잘 어울릴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도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봤던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이 엑스 이그샘플 지구과학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한국 지리를 선택하면 조금의 과목적 과목의 유사성이 조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현상 이야기가 한국 지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연현상 이야기로 연결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과목과 사탐 과목의 유사성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연결구리 지을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숫자를 좋아해. 내가 수학을 좀 좋아하고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해. 어? 그러면 4분에 도표가 나오니까 나는 도표 선택해야지. 그런데 그 수학적인 도표랑은 다르답니다. 다르대요. 이거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에 따른 도표가 아니고 여기는 인문학적인 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섣불리 도표 좋아. 숫자 좋아. 자신 있어. 덤볐다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과생인데 사탐을 선택하는데 뭘 할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통틀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 수능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풀어보시고 나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내가 이런 거 아이다.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어? 내가 이 정도 공부 안 했는데 이 정도 하네? 문장을 내가 해석해서 뭔가 문제를 뭐랄까? 추론할 수 있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해서 어떤 유불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볼까요?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적성과 흥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있지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요령 피우지 마. 근데 적당한 요령은 필요한데 어떤 사탐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들만 먼저 찾는다.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일단 내가 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며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선택자가 많은지 그런 뒤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게 나한테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거지 나는 어떤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대한 이야기 주변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주변 환경만 가지고 판단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적성과 흥미를 먼저 고려하시고 저는 이제 역사 과목이잖아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역사 덕후라고 불리는 친구들 있죠.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역덕이라고. 왜 그런 친구들이 유리하느냐 하면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년 내내 공부해야 되죠. 잘 보세요. 1, 2월 달에 개념했어요. 3, 4월 달에 이제 점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봄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고3들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칩니다. 한 번에 위기가 찾아오죠. 5월 달에. 다 놀러가는데 나는 뭐하나. 벚꽃은 떨어지네 나는 독소실 안 자고 이런 거. 그때 위기가 왔을 때 흥미가 떨어지면 공부 잘 안 하게 됩니다. 흥미가 떨어지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한 번 여름방학 지나서 또 한 번 위기가 오고 지금 이 시점에 위기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엄청난 목표의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있는지 뭔가 좀 흥미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내신 과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센텀에서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고3 학생이었어요. 개념 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는 동아시아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을 해요. 다른 두 개의 사탐 과목이 그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있어. 그런데 자기는 역사가 재밌어서 동아시아사까지 해. 그럼 사탐을 세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고3 때 엄청 비효율적이잖아. 근데 그 친구가 꾸역꾸역해가지고 성적은 잘 받습니다. 잘 받았고 지금도 되게 잘하지만 어쨌든 뭔가 너무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신 과목의 여러 번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개설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공부할 거라면 내신 과목에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게 적성에 맞아. 그럼 땡큐고요. 근데 만약에 나랑 전혀 안 맞는 과목이 개설됐어. 그럼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과목으로 개설된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 어차피 내신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물론 출제 유형이나 경향성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개념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자 수를 보는 건데 선택자 수를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빼자니 두 개밖에 얘기하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넣긴 넣었어요. 그래서 선택자 수를 한번 보셔라. 라고 해놓고 나서 그렇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사탐 선택 가이드를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과목마다 이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머특이 없습니다. 타이머특이 없어요. 그 사탐 아홉 과목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사회문화 정도가 그럴 거예요. 사회문화가 굉장히 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타이머특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조금 공부했잖아요. 15분이 뭐야? 거의 끝! 근데 중요한 건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아 이거 뭐지? 아 몰라. 그럼 찍어야 돼. 어떻게든 뭐 선택지랑 제시문이랑 비교해가면서 찍어야 됩니다. 모르면 끝까지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타이머특이 없어요. 정말 깔끔하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둘 중에 한 과목이든 역사 과목을 선택했다. 노력한 만큼이 점수입니다. 그 점수가 여러분의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다. 다음 연표적 지시를 물어보는 문제가 킬러 문항처럼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완전 지엽에 숨어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연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연표라고 하는 게 네 자리 숫자를 다 외워야 돼요. 1900 몇 년에 뭐 있었는지 1800 몇 년에 뭐 있었는지 1700 몇 년에 뭐 있었는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보통 아 봐봐 못해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할 수 있어요. 선택하시는 친구들 보세요. 다 하죠. 어떻게 했게? 합니다.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와 같은 뭐 선생님이나 강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암기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 나는 역사를 너무 재밌어해서 역사의 흐름을 쫙 정리할 수 있다. 정리부터 해놓고 그 위에 연표 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작정 숫자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로 흐름 잡고 그 위에 연표를 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반복학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반복학습 왜냐면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류를 파악해서 이게 어떤 시기 때 어떤 왕조의 어떤 왕이고 어떤 사건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은 보입니다. 파악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된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해석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쌓아놓는 거지. 그래서 오래 공부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물 대잔치다. 고인물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 또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인물 대잔치의 가장 좋은 점은 반복학습이다 보니까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PPT를 좀 전에 앉아가지고 만들 때는 이 정도면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말이 길어졌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개념 진짜 중요하니까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해주시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사탐 과목 탐구 과목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탐구 과목이라고 무시하지 말기 무슨 얘기야? 공부 계획 교재하는데 국어, 영어수학 이만큼 넣어놓고 탐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탐구를 탄탄하게 개념부터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진짜 지금 이 시기 지금 막바지 이 시기 때 됐을 때 탐구에 대해서 부담이 덜 부담이 덜 가려면 개념부터 탄탄하게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거 긍정의 힘을 믿어보시라는 이야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의 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무슨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